뭐, 뭐 뭐 뭐 해줄까? 뭐 해줄까? 나 아직 안 씻었거든 사진 시켜줄래? 쭈욱 팡짱 팡짱 하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입니다 오늘은 순짱이 어제 조금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제가 덜 발기 덜 발기 제가 덜 받기 덜 받기로 했어요 맞아요 제가 덜 받기로 했어요 맞아요 다른 한? 네? 지금? 맞지? 같이 강화하는구나? 아니? 웃어 아깝다 일단 순짱의 상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노 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독터 유카가 되겠습니다 다시죠 더 쉽게 도착할 수 없는데 카나 선생님 이리저봐 죽을 뻔한다고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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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상태에요? 아 진짜 넌 돌발하겠네 진짜 졸발 잠시만요 야 왜 바빠 전 콧물 나시죠? 콧물 나시는거 같은데 나 빼드릴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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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물 되게 좋아요 지금 아 그래요? 좀 빼드릴까 하는데 러니깐 이미 있잖아 어떤 상태에요? 몸살 온 것 같아 몸살은 몸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? 맨살 왔다고 그래 아 이런거 웃으면 안되는데 몸살 몰라 한국말? 응 야 너 맨날 살았어 아니 미안해 아니 뭐 뭐 해줄까? 뭐 해줄까? 나 아직 안 씻었거든 다시는 씻겨줄래? 아니야 사과가 줄까? 사과? 뭐 해줄까? 아니 뭐 아무도 안 해줘 돼 그냥 그냥 가줘 둘 다 그냥 둘 다 잊지 말고 가 나는 팥 찜질 찡 해줄까? 나한테 팥 찜질 찡 해줄까? 팥 찜질 찡 해줄까? 팥 찜질 찡은 뭐야? 그래 뭐 해봐봐 운전 좋아지게 팥 찜질? 약은 먹었는데 응 응 그래? 하트 같아 괜찮으세요? 빵 나한테 얘기했대 어떡하나? 그래 요리 없어요 알았어요 난 통은 너무 까먹어 다행이네 차가워 말 좀 해줘 왜 왜 너 또 좋잖아 깜짝 말이잖아 깜짝 말이잖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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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야 가습기는 불 안 켜도 되잖아 잘 안보이잖아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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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희 나으세요! 환희 나으세요! 네! 환희 나으세요! 네! 사랑해! 좋은 하루 되세요! 자! 왜 이리 가져! 쭈욱! 환희 나으세요! 환희 나으세요! 환희 나으세요! 쉬세요! 따뜻한 거 줄까? 따뜻한 거 보여줘! 우유 같은 거? 따뜻한 우유? 응 그래! 그래? 응! 알겠어! 쉬고 계세요! 응? 아니야! 네! 사실 아까 순짱이 우유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좀 해보고 싶은 몰카가 있어서 근데 또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유 대신에 이 분유를 순짱한테 줘볼까 합니다 따뜻하게 해서 왜냐면 이게 노바락 골드인데 로하니에게 이번에 이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로하니가 10개월이다 보니까 이거는 12개월도 먹을 수 있는 분유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개월부터 어떤 분유를 줄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도 잘 먹었던 노바락 제품을 이대로 12개월부터도 계속 먹이려고 해요 이 노바락 골드는 브로바이오틱스와 브리바이오틱스가 있어서 장 건강? 장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로하니도 장이 워낙 약한 편이라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 제품 잘 먹었고 이 3단계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DNA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짱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따뜻하게 해서 순짱에게 한 번 줘볼까 합니다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순짱에게 이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소는 어떤가요? 이낙소가 좋은 우유예요 이낙소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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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유 맞아? 이거 일물차 아니야? 약간 그런거 약간 그런거야? 맛있어? 되게 똑똑해지는 느낌 들어? 이거 먹고 석 편한 느낌? 슉 편하긴 해 슉 편하긴 해 사실은 말하지마 너무 좋은거 같아? 말하지마 안되는게 좋을거 같아 뭐가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메리야 안나 응 말하지마 난 듣고 싶지도 않고 둘이 듣고있어? 네 괜찮으니까 이제 나가봐 고마워 조용한 하루 되십시오 뭐래? 뭐래 자꾸 조용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거든요 아니요? 네 이렇게 순장을 간호해봤는데요 어땠어요? 순장은 그렇게 막 막 아프지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마세요 빵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롱 롱 롱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가족 안녕 배고파?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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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이거 분유 CF 부드러워겠어? 너무 힘들다 뭐해 이거 분유 CF 들어오겠어? 잘 먹고 예쁘게 먹으면 어우 롱 롱